불라방입니다. 네. 맞죠 맞죠. 불라방 아예 잘. 너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든든한데. 연구를 하면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배우고 싶은. 네. 이 테크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줄게. 같이 가요. 사살. 근데 멈췄다. 멈췄다. 다시 다시 다시. 멈췄어요. 살짝. 이렇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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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차면 저렇게 저렇게 가요. 사살차도 저만큼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온 몸으로도 안 돼요. 사살 사살. 그런데 그게 힘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펙트. 이펙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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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여기 안에. 그렇지. 디딤빨 벌면 안 돼. 디딤빨 여기. 그렇지. 그렇지. 좀 자세히 낮추고. 좀 자세히 낮추고.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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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잘했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차는데. 그러면 배우고 싶은 거 많은데. 배치는 거? 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프스 알자니니까. 조금 작죠. 그쵸. 치고 나가는 게 한 두 개 정도 치면 이미 슈팅을 해야 돼요. 그럼 슈팅해요? 네. 슈팅을 했으면 슈팅하면 되지. 그래서 해서 뭔가 수비가 붙은 게. student 여러분 수비 오잖아. 공 prosth KY 와 봐. 수비 와 봐. 수비 와 봐. oder gluc exchanged. 안영빈,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언제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 이렇게 하면 또 있어. 속도 조절을 잘해야 해요. 막 치잖아. 그러면 힘들잖아. 이게 볼이 막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제가 속도가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른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알려줄게요. 그럼 빨리 와봐요. 봐봐요, 볼 칠 때 볼을 이렇게 길게 치면 안 돼요, 볼을. 봐봐요. 볼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면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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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런데 만약에 수비가 붙였다 그러면 길게 치는 거야. 스피드 변화 배운 거. 스피드 변화. 그렇지. 천천히 하다가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봐봐요. 한번 쳐봐요, 이렇게. 스텝이 따라가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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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와봐요, 더 빨리. 그런데 봐봐. 그런데 봐봐. 칠 때 땅만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골 때 안 보이잖아. 여기 보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봐봐. 이렇게. 우와. 우리 언제 그렇게 해요?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 50인데 어떡하지? 한 다음 인생. 다음 인생.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다시 태어나서. 내년에 또. 그렇지. 다시, 다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텝이 계속 따라가면 돼, 스텝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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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혹시 가슴 트램핑도 좀 알 수 있나요? 이게 잡을 때. 하실 수. 어차피 온뚱한다고 했잖아. 바로 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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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9절. 자, 오담이. 저를 한 번 던져주시면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던져봐봐. 어디? 아, 저거 갈게요. 농구 아니야. 가야? 농구.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아니야. 약간. 오. 톡 소리가. 톡 소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이거 안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플 거예요, 아마. 자세는 어떻게 해요? 자세는 좀 이렇게 좀. 자세는 좀 낮춰서. 낮춰야 돼요? 낮춰서, 낮춰서, 낮춰서. 무릎도 같이 낮춰서. 받으신 거죠? 약간 이쪽에, 이쪽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가운데에. 원래 가운데 땀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솔직히. 원래 가운데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뭐 여기나. 한번 해볼까요? 아, 긴장돼, 어떡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볼 올 때마다 딱.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언니. 잘하시네요. 뭐 하시나요? 완전 잘했어. 다음, 다음, 다음. 딸이야. 오, 좋아. 자, 뛰어가. 이거 잘했는데 이거 마이크 때문에 아프죠? 여기 목에.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간다, 간다, 간다. 할 수 있다. 축구절. 축구절. 달려. 이렇게 하면 돼. 안 아프죠? 아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하면 안 아파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그냥 가꿔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뭐뭐 잘하는데. 잘하네.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오, 마이 넷. 오, 마이 넷. 오, 마이 넷. 오, 마이 넷. 오, 엘로디. 오, 엘로디. 아, 차가워. 으아! 아! 예스! 예스, 예스. 그 정도 속도만 잡으면 다 잡는다. 하하하하. 다시, 다시, 다시. 석돌이, 석돌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요? 저요? 아니요, 저는. 혼자? 네, 네, 네. 오, 외로웠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랑 시간 차이가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 친구들 좀 있어요? 이거 하니까. 네, 네, 영국에는 많아요. 영국에는 한국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많죠. 제가 보다 가족이 아직 그쪽에 있어. 아니요, 이제 사촌언니랑 그 큰엄마는 계시고 사촌언니는 웨이브리지에 있고. 아, 웨이브리지 너무 좋죠. 어, 그 큰엄마는. 영국은 기억나세요? 응? 영국 기억나세요?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재작년에 갔어요. 아, 진짜? 아, 난 놀러가면 만날 거예요? 아, 그럼요. 오세요, 오세요. 와, 멋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골 때리는 그녀도 프로그램 보고 축구 시작하셨어요. 어? 진짜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그러면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예요?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어머니. 제가 알게요. 와, 앤드컬러스. 사랑합니다. 네, 마리아 너무 좋아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보러 오셨어요?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신나는 거. 신나는 거 가리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나는 그거 춤추겠어. 정말 좋아하네. 야, 자꾸 담배로 오면 날아오고. 담배로 오면 날아오고. 담배로 오면 날아오고. 죄송합니다. 담배로 오면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곡. 너? 지금 춤추기 싫어서 안 주셨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야, 에바. 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우후! 아, 나도 뭐 여기 여기. 간다, 간다. 원, 투, 쓰리, 호! 호!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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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밖에 안돼! 야, 나 춥잖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